킬 춤 소리가 아닌데 뒤에서 어 왼쪽 왼쪽 왼쪽이 있다니까 왼쪽 어디 킬 잡았어 그러면 이제 오른쪽에만 신경쓰면 돼 밑에 하고 여기 자리 좋다 우리 지금 뒤에는 없고 우리 뒤에는 없다고 봐야 되고 이거 NW에 있구만 NW 라인에 거기 보이지 연막 나도 좀 내려간다 나도 지금 275에 지금 나무 뒤에 어 야 저기 220 220 220 220 여기를 먼저 잡아야 되겠네 어 오케이 봤어 쏴 쏜다 쏘아 이제 아이씨 뜯겼어 아 나 머리 내 머리 275 있는거 저기 핵인거 같애 우리 뒤에는 없나 한방에 머리를 맞추네 우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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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럼 S에 지금 집중을 하자 우리는 이리길래 일로 온다 어디에들 S? 왼쪽으로 내가 조금 돌을게 이따 S에 215 215 215 확인 확인 각 벌린다 지들끼리 싸워 근데 지금 쟤네들이랑 지금 W랑 아마 싸워야 될거야 가깝다 가깝다 W 가깝다 잡았어 어 들어가서 나도 내려가서 빠진다 킬 다시 복귀 아빨 아 있어요? SW 있어 W도 하나 있는데 아 나 화려 봐 위쪽으로 좀 이제 SW 무시하고 오른쪽으로 돌았으면 좋겠는데 이 새끼들 와야돼 나 여기 자개장이야 아 오케이 오늘 잡고가자 왔어? NW 왔어? NW? NW? 아C NW 돌 오른쪽 킬 킬이야? 확킬 3대3 SW 막판 어? 어 S? S 확인 야 W쪽으로 진.. 아 저기 또 있다 연막 뒤쪽에 있어 야 이거 들어가야 되지 않냐? 아 뭐야 오른쪽으로 크게 돌아서 싸우고 나이스 3대2 저기 보인다 연막 왼쪽 기절 하나 한명 응 확인 내 전방 확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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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 예스 아우 맞고 아우 깨우네 이거죠 나 2킬 아우 좋았어요 우리가 자리를 잘 잡았다 떡상 떡상이 역시 원 떡상이 최고야 딴거 다 필요없어 아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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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딱 시키고 예 막탄은 내가 먹었다는 좋겠다 아우 아우 개운해 아 오늘 하루에 하루 농사 다 잤다 이걸로 딱 막판 치킨이 재밌어 어 맞아 진짜 맷쩔어 맷쩔어 진짜 마나 같다 아우 SKS 아우 거의 무슨 역대급 역대급 재밌었다 와우 처음에 혼자 너 혼자 이상한 데 가가지고 막 그지 돼가지고 그렇지 뭐 이맛에 하는거지 다들 고생들 했어 오케이 다시 보기를 보고 자야지 다시 보기? 네 나는 영상 바로 올릴게 응